오오 왜 현진이 때려? 슬레이트 친 건데요 제가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가 왜 쳐가? 왜 쳐? 스테이 안녕 인사부터 드릴까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테이프 안녕하세요 슬레이트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여러분? 12월 9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구나? 스테이프 하필하고 회사 갑니다 월요일이네 월요일이구나 월요일인 줄 몰랐어 월요일이 최고지 어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월요일이 준비하고 있어 이제 뭐가 뭐가 발매된 날이죠? 펠릭스 씨 우리 뮤비 컴백 앨범이 발매된 날이다 월요일 1% 월요일 1% 맞아요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지금 30분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제 20분 정도 나오지 한 28분 정도 나오죠 28분 나오죠 저희 뮤직비디오 너무 기대돼 맞아요 진짜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물론 슬쩍슬쩍 보긴 했지만 이번에 뮤직비디오가 두 개가 나왔고 맞아요 유캔스테이로 나온 거 맞아요 트레일러도 나와요 되게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웹에 많이 많이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해주세요 저희 유캔스테이 비디오는 진짜 저희도 모르게 잘 담아주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모르는 되게 모르는 거 이렇게 같이 찍혀있거든요 맞아요 비영이 비영이 카메라가 없었죠 근데 우리 영상 되게 되게 이쁘던데 맞아요 아름다운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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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목씨가 또 저희들 많이 하셨잖아요 서로 우리에서 다이어트하는 거 근데 티저에 그렇게 나올 줄 잘 몰랐어요 잘 나올 줄 몰랐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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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BJ만 할 거예요 BJ만 나올 줄 아는데 나의 손이 나의 손이 딱 적절하기에 잘 끄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줄 아는 것 같죠 진짜 뭔가 내 볼 때 스테이 입장에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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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약간 이렇게 듣다가 오! 좋다 하다가 오! 이런 느낌 맞습니다 사실 뮤비 어느 정도 우리 다 조금씩 봤잖아요 네 조금씩 약간 수부수부수구 아니 봐요 ities uu 27분 나왔는데 다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거 알죠 그래, 아냐 비둘기 어, 비둘기? 휘둘기? 비둘기, 히히히히이라고? 다 잘했어요 그래 퐈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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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퐈 혁신과 내같이? 혁신과 내같이? 저는 그 다리 두 개가 약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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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가 다리 두 개가 다리 두 개가 합쳐질 때 플라밍고 약간 그 약간 보라색도 약간 형상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보라색이군요 그러니까 잘 보라고 잘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나는 보라고 보라고 주시네 그 중간중간에 담긴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우리 약간 아직 플라의 비하인드가 엄청 많지 않냐? 맞아요 되게 많아요 난 이런 거 했잖아 맞네 오케이 은혜 맞아 맞아 목이 엄청나니 예쁜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막 티가 나지 않았어요 막 그래? 아니야 난 봤을 때 너무 티가 났어 나는 내 눈이 그렇게 짤지 몰랐어 물론 작지만 반대쪽 얼굴을 많이 보여줘 맞아 맞아 최애 노력했어 이러면서 맞아요 최애 노력했어 이번에 저는 안무가 되게 인상적일 것 같아요 멋있죠 네 되게 약간 새로운 느낌? 맞아 맞아 약간 뮤지컬 형은 이런 느낌으로 처음이니까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지 약간 의상도 그렇고 맞아 맞아 노래 비닉이랑 노래 강사랑 퍼포먼스 약간 다 너무 서로 서로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믹스 동무 있잖아 티가 나오네 이번에 승희의 그거 했잖아 이건 스포다 아 그러면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말하면 안 돼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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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뮤지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뮤지에도 아마 안 나올 거 같아요 근데 약간 춤이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은 되게 당황스러워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처럼 네 클릭하면 봐야겠다 맞네 클릭 나도 물론 뭔가 벌써 나와서 막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맞아 벌써 발매된 느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수록곡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나는 위켄스테이라고 랑크스테이션네 그거 말고도 또 다양한 조금 더 느낌이 다 달라가지고 맞아 나 그거 부스터 부스터? 나도 부스터 부스터 왜 저 신경이 계속 느껴야 해 오케이 오케이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가 좀 좋아요 센 노래? 어 되게 스커트 앞에 있는 거예요 나 선샤인 좋아 난 선샤인 좋아 선샤인 좋아 선샤인 좋아 선샤인 뭔가 되게 이게 부스터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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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스탑을 좋아 스탑은 스태이가 아는 노래일 거예요 스탑은 스태이가 아는 노래일 거예요 스탑 스탑 ция 신곡 더블넛 더블넛이란 흐름이 똑같은 거 뭐였어요? 일찍 두 명 이미 말이 지났는데 맞아 더블넛이란 신고 나쁘지 않았는데 기대해주세요 네 무대도 나쁘지 않은데 아마 이번, 그 곡으로 무대만 할 건데 맞아요 제가 아마 10월쯤에 할 거예요 네, 10월쯤에 할 거예요 근데, 12월인데 12월 두 달 뒤에 10월에 한 거예요 지금 거꾸로 가면서 괜찮은데 뮤비 회사에서 몰래 보는 천리 백은 뭐해? 백은 뭐해? 우리 뭐냐 그것도 있잖아 믹스테이 믹스테이 있네 믹스테이 믹스테이 나 이걸로 뮤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 이걸로 뮤비가 진짜 잘했다 너무 좋아 그거 그거? 좋지 그거 약간 뭔가 되게 뭔가 그냥 좋아 맞아요 나한테 너무 이렇게 되게 기대받은 것 같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또 뭐 있지? 그... 우리 쇼꼬 또 뭐... 나무가 있나? 잠깐만 유캔스테이 얘기 안 했어 유캔스테이 말했어 아 맞아 잠깐만 잠깐만 말해 우리 한참 만에 얘기해 아닌 것 같아 잠깐만 또 뭐 있지 다 얘기했는데 그거 잠깐만 유캔스테이 거짓우 예정 이럴 때 10초에 나와요 됐다 UK STATE TIZER로 울림이 있냐고 해서 울었어요 벌써 울었다니? 뭐야? 형진이에요 노래 대박나죠 UK STATE를 보고 나서 울었나요? 다 끝나고 이제 끝까지 안 나는데 벌써 울었나요? UK STATE 야, 너도 STATE 할 수 있어 야, 너도 야, 너도? 야, 너도? 야, 너도 STATE 할 수 있어 너도 STATE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귀엽긴 하던데 그게 약간 STATE 해도 돼요 맞아요 머물러도 돼요 머물러도 돼요 왜냐하면 머물러도 돼 머물러도 돼 승민이 앞머리 잘랐어요, 얼굴 잘랐어? 그죠? 어제 살짝 잘랐어 맞아, 어제 부엌에서 한번 자르고 있더라고 나와 서욱에서 앞머리 자르고 있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어쩐지 부엌에 잘 자르고 있대 잘 자르고 있대 인스타그램에 잘 자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잘 자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잘 자르고 있어요 원래 제가 잘라줬어요 혹시 바가지 대고 머리 잘라 보자 바가지 이렇게 머리 씌우고 이렇게 머리 잘라보냐 진짜? 머리... 진짜? 장난으로 한 적이 있어 엄마가 이제 안됐다, 머리 내가 엄마가 잘라줄게 이러면서 바가지 딱 키우고 잘랐는데 망해가지고 나 울고 막 난 그냥 장난으로 그냥 했는데 그냥 마음에 겪어 내가 깔으니까 우리 불우엠 원곡 해갖고 검색을 1위 했잖아 어떻게 우리 스테이 퇴근했지 스테이 퇴근했지 스테이 퇴근했지 쏟아지는 퇴근! 쏟아지는 퇴근! 쏟아지는 퇴근! 쏟아지는 퇴근! 감정 좀 할까요? 너한테 좋았어 찰빈이 형도 퇴근하게 됐지 혼자 한번, 혼자 한번 놀고 하자 했잖아 좋아요 쏟아지는 퇴근! 쏟아지는 퇴근! 퇴근! 그렇게 할 뻔했죠 어제 친구들 단톡방에다가 오늘 스키즈 컴백한다고 말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디든 어디든 현진이 형 말 잘 들었네 카페에 가서라도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칸 하나랑 오늘 스키즈 노래 한 번 들어주세요 이러면 딱 하라 저희들이 어딜 가든 내가 오늘 카페에 가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 정말 말을 못 하겠더라 깜짝이야 깜짝이야 일단 가게, 가게 해 봐야겠다 5시 5시 지나고 한 번 하고 갈까? 음식집 사장님들도 어디 카페 가게 오늘 돈 안 받을게요 스키즈 노래 드렸어요 돈을 왜 안 받아 왜 안 받아? 음식집 사장님들이 음식집 사장님들이 아, 사장님들이 오늘 돈 안 받을게요 스키즈 노래 드렸어요 지금 카페 때 그럴 자신이 없대 아니, 너희 먼저 보여도 나 길거리에서 소리치기 가능이야 진짜요? 진짜요? 소리치기 그거 우리 들으면 재밌겠다 지나가다가 스키즈인가? 네? 붙일 수는 재밌다 차 타고 지나고 있는데 그냥 이상한 사람들 다 막 그냥 부르고 있어 뭐 나 학교 방송도인데 스키즈 노래만 틀 거야 진짜 나아요?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정말 그럴 수가 있구나 오늘 학교에서 소리 지르고 다녔어 난 회사 사람들한테 홍보아 조심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여러분, 소리를 지으시다가 모르고 쉬면 안 됩니다 네네 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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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에너지 너무 쏟아둘지 말고요 아니 그럼 금방 타이진되니까 네네 하트 천방에 지금 몇 시지? 오늘 디스패치 사진 나왔어 맞아 맞아 되게 다 너무 잘 나왔던데 이거 딱 들어갔는데 딱 메인에 떠올랐는데 맞아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그거 다들 다들 너무 멋있어 맞아 맞아 잘 나왔어 좋아 좋아 커피 봐 안 돼 앞으로야 16분이 남았네요 16분? 16분? 16분 16분이 남았네요 이레가 되 이레가 돼 와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긴장되었어 이레가 돼 이레가 돼 나한테 좋은데 오 바람 안무 어려워요? 콘서트 때 버스킹하고 아니? 콘서트 때 버스킹하고 본격적으로 바람이 돼서 버스킹하려 하는데 진짜 맞구나 버스킹으로 바람을 한다고? 그렇다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다 compatibility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이번 거는 스키즈 커버할 수 있다 너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예은아 조금만 더 들어와 봐 이건 초점이 안 맞아 괜찮은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형 초점이 안 맞냐? 형 눈에 초점이 가는데요? 잠깐만 나 빠져 빠져? 근데 이게 오른쪽 약간 리노랑 예은이가 약간 초점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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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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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 오케이 난 여기서 자연스럽게 빠질 거야 됐어? 스멜킥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잘 해봤어? 이게... 예전에 한 번 해봤어 이게 폰이 너무 좋으면 이게 포커스 지방대로 해야 돼 잘 된다 캠피처리 모른다고 이번에는 진짜 쉬워 이번에는 진짜 쉬워 이번에는 진짜 쉬워 이번에는 진짜 쉬워 진짜로 근데 이제 노래를 좀... 불러야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같이 노래 부르는 느낌 네 같이 노래 부르는 느낌 그냥 맨날 있다라고 이게 나왔네 이번에는 진짜 쉽지 이번에는 진짜 쉽다 진짜 쉽지 이번에는 진짜 쉽다 수...걸? 연습은 해야 돼 연습은 해야 돼 연습은 해야 돼 연습은 하는데 레올때는 스테이는 너무 어려운 것도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아니야 해봤는데 금방 다 익히는 거야 쉽지 스테이는 또 무성탠이 쉽다 감이 좋아서 딱 한 번만 들어보고 태포콘 이제 느끼는 상황을 이제 이때는 부르는 거 같아 그래서 그때 태포콘 랩 좀 보여달래요 그래요 아뇨, 랩, 랩, 랩 저 제가... 네, 네, 네 쏘라 쏘라 음방에서 하면 템피처를 듣고 싶게 하겠다 방금 팬들이 갑자기 태포 중에 다 같이 태포 다 같이 태포 다 같이 태포 무슨 대거지? 우리 다 같이 태포 안무나 잘 몰랐어 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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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가 랩 많이 늘었다고 랩 할 수 있대 그 해낭 그 해낭 이거래 그 해낭 이거래 그 해낭 이거래 그 해낭 이거래 왜 나는 스테이 왜 나야? 스테이 할 수 있어? 저는 못 하지마 스테이 할 수 있어 이 자식 대포 막아쓰 네 이제 음방 하면 스테이 자주 보이겠네 설렌다 약간 설레요 맞네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두답게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거지? 그 중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해서 맞아 음방이야 음방을 일단 6개월 만에 나온 거지 지금 팬사인 펜트 하겠네 네 신나는 거네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말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팬사인은 또 오랜만에 만난다고 스테이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스테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다 들을 수 있을 테니 오늘 와서 다 풀어주세요 네 다 풀어주세요 네 뉴바딩 부처 행사 PD님과 같이 노래 다음 주에 네 이번 주에 PD님 공부하신다고 다만 우리 부대 자 설마 그런 거 아니겠어? PD님도 야 너희 난 무대 중간에 올라와서 같이 춰 설마 1등 1등 하시고 설마 설마 네 마이크 틀고 엔딩 무대 같이 올라가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혹시 이거? 어? 어? 일단 그럴 때 아니야 PD지 아니겠지 어? 어? 방송 동분들과 상의도 해야 해 꼭 그치 그치 맞는 절차 방송에서 나침봉을 같이 했네요 네 미안해요 그게 희망했네요 뭐 뭐 나침봉을 우리 같이 방송 아 맞아요 우와 맞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침봉을 보게 있는 음방에서 어머 매우 했는데 우리 이제 스테이 보고 이제 다 볼륨 다 볼륨다 봐봐 근데 이거 우원봉 이름 뭐야? 아직 안 좋았어 아직 안 좋았어 아직 안 좋았어 나침봉 의자 얼마 남았어? 우리 슬슬 인사해야 될 거 같은데 이제 스테이가 우리 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그러면 이제 스테이에게 마감에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되겠네 어떻게 스테이에게 선물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아무튼 우리 그때도 저희 이번 컴백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달려볼게요 이번 걸로 어머님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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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